잘 왔다 김소 우리 뽑기부를 말할 것 같으면 최고의 비주얼로 구성된 후비고에서 가장 들어오고 싶은 동아리 뽑기를 하는 동아리다 여기 상자 안에 미션 쪽지가 있고 그걸 뽑아서 미션을 수행한다 아무나 들어올 수 없는 동아리지 이 새끼들 정말 멋진데 오늘 미션도 대성공 우리에 대해서 알고 싶지 않니? 타리스마계의 새뼈 서강준 뽑기부의 브레인 한재희 종합예술위 0 그리고 최고의 꽃미남 유 1 아 어제 내 소개 못했구나 개야 개? 니가 뽑기부를 부장이야 날 왜 초대한 거예요? 비밀 예전에 누가 손희를 좋아했던지 나 이제 상관없어 지금은 알 수 없지만 너가 꼭 뽑기부를 해야 될 이유가 있어 뽑기부에 온 것을 뽑기부에 온 걸 환영한다 환영한다 아워 아아아 아아아 아ạt 아 아아 아아아 아앙 감사합니다.